자 SBS 윤수현 천태만사 여러분과 함께하는 님과 함께 갑니다 저 푸른 초원 위에 한 그림 같은 책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는과 한 백년 살고 싶어 봄이면 씨앗 뿌려 여름이면 꽃이 피네 가을이면 풍면되어 겨울이면 행복하네 멋쟁이 높은 빌딩 시대지만 율를 따라 사는 것도 제멋이지만 반대풀 초가지 또는 님과 함께 면 나는 좋아 나는 좋아 님과 함께 면 님과 함께 같이 산다면 저 푸른 초원 위에 한 그림 같은 책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는과 한 백년 살고 싶어 멋쟁이 높은 빌딩 시대지만 유엔 따라 사는 것도 제멋이지만 반대풀 초가지 또는 님과 함께 면 나는 좋아 나는 좋아 님과 함께 면 나는 좋아 나는 좋아 님과 함께 면 너와 함께 같이 산다면 저 푸른 초원 위에 한 그림 같은 책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는과 함께 면 사랑하는 우리는과 한 백년 살고 싶어 한 번 더 멋쟁이 높은 빌딩 시대지만 유엔 따라 사는 것도 제멋이지만 반대풀 초가지 또는 님과 함께 면 나는 좋아 나는 좋아 나는 좋아 나는 좋아 님과 함께 면 나는 좋아 나는 좋아 님과 함께 면 여러분과 같이 산다면 너 저 푸른 초원 위에 한 그림 같은 책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는과 한 백년 살고 싶어 한 백년 살고 싶어 한 백년 이 분은 정치자 분과 함께 살고 싶어 살고 싶어 살고 싶어 야 에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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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녀는 그녀의 남편의 남편은 그녀의 남편의 남편이 이제는 그녀의 남편을 그녀의 남편에서 그녀의 남편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